좋겠습니다.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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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그래서 나 scare 좀 CONTROL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 생각해 보겠어요 나나나나 사랑해줘요 나를 감사합니다